하늘이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990년에 노벨상 후보에 올랐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조엘리나라는 분입니다 이분에게는 노인의 어머니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크고 훌륭한 양논을 지어서 많은 노인들을 섬겹기에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분의 섬김과 헌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고 노벨상 후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낙논을 지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한때는 중국에 가서 중국의 영혼들을 품고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여러가지 힘든 환경 가운데서 폐결액이라는 병을 얻게 되었어요 심한 병상으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엘리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사역을 정리하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그녀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을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사역했던 선교사역을 위해서 후원도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수확한 벼를 탈곡하는데 그만 탈곡기에 손이 들어가 손이 부서지고 말았어요 치료를 했지만 회복이 되지 않아 오른손을 절단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엘리나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손을 절단하여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었던 이 땅에 조그마한 집을 지어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을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기게 된 것이 엘리나의 양노원입니다 그래서 생기게 된 것이 엘리나의 양노원입니다 한 분 한 분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정석을 다해서 노인들을 섬겼어요 이것이 소문이 나게 되어 양노원이 성장하게 되고 확장하게 되어서 지금은 유명한 엘리나 양노원이 되었습니다 엘리나의 삶은 결코 환경을 탓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우스러지고 자신의 몸이 상하고 손이 우스러져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왜 하필 저입니까 이러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했을 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2017년의 1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지금 이 시간 내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소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요시아가民에 있다 아なた方의身을 지지하십시오 아스슈가 아なた方의 우지에 부시기을行われるか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계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부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심령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삶을 살면서 원망 불평하고 불신앙적으로 살았던 그런 체질을 깨끗하게 씻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나쁜 습관들을 씻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습성들을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한 마음 거룩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정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며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집안을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버려야 할 것은 버려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정리정돈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라 그래야 집이 잘 정리되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결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무언가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루라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될 때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의 생각이든지 감정이든지 언어든지 말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시면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과감하게 버려야 거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버려야 할 것도 있지만 또 줄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면서 취미생활을 해요 인터넷도 봐야 하고요 전화도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너무너무 작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로 내 일상생활이 커져 있다면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줄여야 할 것이 있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채워야 합니다 사도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고 하였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는 내 영어나 주님을 찬양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찬양을 부르거나 찬양을 들을 때 내 영에 씻음을 받고 거룩함을 채우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하루가 정신없이 보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에게 잘 못할 때도 있고 감정적으로 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있고요 무거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무언가를 내가 다른 것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물론 기도도 하지만 찬양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이런 찬양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런 찬양을 듣고 있으면 어두웠던 제 마음이 밝은 빛으로 비추어지는 것 같습니다 빛으로 인해서 제 마음이 밝아지고 환해지는 것입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님, 주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힘을 얻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의지, 내 경험, 내 지식을 채워서는 생명의 길, 거룩한 길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할 때는 생명의 길, 거룩한 길을 믿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거룩함을 채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행함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찰스 린드버그라는 미국의 비행기 조정사가 있습니다 찰스 린드버그라는 미국의 비행기 조정사입니다 1927년에 홀로 경비행기를 타고 뉴욕에서 프랑스 파리까지 대륙을 횡단하여서 대륙을 횡단한 최초의 비행사입니다 33시간을 쉬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횡단하여서 밤 10시에 파리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하루아침에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가는 곳마다 박수갈채를 보내고 린드버그 하면서 환호하며 외쳤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어떤 프랑스 담배회사가 제안을 했어요 담배 피우는 것을 멋있게 사진을 찍어서 광고를 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우리 담배회사에 모델이 되어달라는 제안이었어요 담배 피우는 것이 좀 부담스러우시면 담배를 입에 물고만 있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고 있는 것도 부담스러우시면 손에 끼고 있고 사진 한 장만 찍으면 5만 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5만 불은 그 당시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린드버그는 이 제안을 듣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 한 번 딱 감고 담배 손에 끼우고 사진 한 장만 찍는 건데 뭐 어때 담배를 피우라는 것도 아니고 사진 한 장 찍겠다는데 뭐 어때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변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린드버그의 이 말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린드버그의 이 말은 당시 프랑스 시민들에게 큰 자극과 도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린드버그의 이 말은 프랑스 시민들에게 큰 자극과 도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린드버그의 이 말은 프랑스 시민들에게 큰 자극과 도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린드버그는 믿음을 지킴으로써 거룩함을 채웠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영적인 사람은 행복을 사모하기보다 거룩을 사모해야 합니다 거룩을 사모할 때 행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행복을 추구하다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그 가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성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2017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성결해야 합니다 그 약속의 믿음을 깨끗하게 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루겠다고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준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성결하기 위해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줄여야 할 것은 줄여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거룩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는 2017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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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